확실합니다. 대 빠졌고요. 뭘 확실하냐면 당신이 들었었다고 확실한다. 어떤 것을? Like, 뭐 어떤 것을? 너는 할 수 있다.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. 뭐 한다면? 네가 persist. persist? 노력하고 지속한다면? 오랫동안 열심히.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이 손 조심하셔야 돼요. 이너프가 뒤늦고만 줘야 되는 거.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지속한다면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.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. 아마도 너는 심지어 만들었죠. 뭘 만들었어? 유사한 주장을 만들었죠. 뭐하기 위해? 동기부여하게. 누군가가 모아둘 동기부여하게. 더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죠. 물론 말들 이런 거와 같은 말들은 굿담의 형상이 되죠. 들린다 어떻게 들린다? 좋게 들린다.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사실일 수가 없다. 그래서 또 아끼네요. 퓨어 부정으로죠. 네. 오해 중에 몇몇은 될 수 없다. 뭐 될 수 없어? 프로 운동선수가 될 수 없고 연예인이 될 수 없고 무비스타가 될 수 없죠. 어떤 무비스타?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무비스타가 될 수 없는 거죠. 환경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동사점 제한하는데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동사점 그리고 좁히는데 범위 어떤 것들의 범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좁히죠. 네.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? 소프트웨어. 대체할 수 없는데 재능과 장비와 방법을 대체할 수 없죠. 하지만 이것은 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야기하지 말아야 돼? 절망. 절망을 야기하면 안 되죠. 이게 뭐 말이야?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재능과 장비와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절망을 야기하지 안 되어야 돼요. 이게 뭔 말이야? 그러니까 재능 장비 방법보다 열심히 하는게 중요하다 일단 이런 얘기인가 보지? 아무튼 오히려 오히려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죠. 최후가 늘고 시도해야 되죠. 어디 안에서 우리의 얘가 이제 표현으로 핵심 표현인 것 같죠? 어디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렇죠? 제한 안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?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? 리치 적소 적재적소 우리 다 알만 장소 비어진 틈새 이랬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죠. 바이더트안 뭐 할 때쯤? 우리가 네. 우리가 도달할 때쯤 네. 고용될 나이에 지원차일 나이에 도달할 때쯤 있는데 뭐가 있어? 유한한 어 유한한 한정된 범위에 지원 있죠.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에 그런 이것도 핵심 단어네요. 그래서 그런 직업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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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